안녕하세요. 저희는 밴드 바이바이 배드민이고요. 여기는 최고의 프로듀서, 크리스 코디입니다. 코디요? 툰업 아티스트로서 뮤콘을 나가게 됐고요. 프로듀서의 초이스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으로 이외가 지켜봤습니다. 제가 음악에 맞게 된 것 같습니다. 음악에 맞게 그리고 특징이 필요합니다. 음악에 맞게 조합이 있으며, 음악에 맞게 연결이 많습니다. 많은 힘과 훌륭한 기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시간에 촬영을 하는 게 아주 빠른 것 같다. 모두가 아주 불구하고, 항상 제가 생각하는 노래에 대해서는 먼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바라야 할 수 있는 것 같아. 그런데 왜 안가?